그래서 격렬비올소 헤들보드 릴레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내일은 어운돌에서 검은선, 속지선까지 가는데 대략 16.5km, 왕복으로는 대략 32km, 40km 그 정도 됩니다. 클럽 회원과 함께 갈 건데 그것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2025년도 격렬비올소 헤들보드 릴레이 파이팅입니다. 잘 갔다와! 8.RM 12.RM 12.R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